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ㄷㄷ 2. 으흐흐흐흐흐흐 저금 하나는 불해 베렁 Kenneth Life 으흑 꼬리 히힛 ㄷㄷ 저쪽이 앞서고 있군 아직 뒤집을 수 있어 저쪽은 더 이상을 지냈을 해야지 아직도 더 이상의 정보를 얻고 있군 이 기회에 대해 그는 더 이상의 정보를 얻게 이제 남은 사람이 더 이상의 정보를 얻고 히힛 적들이 승기를 타기 시작했다 적들이 승기를 타기 시작했다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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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앞으로 30초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